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위에 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최하위 109위로 27개국 북한은 102위로 오직 40개국만 사전 피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켄토베리 경찰은 변조되거나 도난당하는 자동차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 예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한 올바른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렌트 로스 경찰관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둑들이 속도를 늦추고 절도를 예방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경찰팀은 주로 흔하게 도난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핸들 잠금장치와 도난 방지 번호판 나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로스 경찰은 스바루, 임프레자, 마츠다, 데미오스, 토요타 마크X, 토요타 아쿠아 및 니산티다가 흔하게 도난당하는 차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9년에는 3868대의 차량이 도난당했으며 2020년에는 3906대, 2021년에는 4408대, 2022년에는 4732대가 도난당했으나 12월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폭락한 오클랜드 교회 지역이 있습니다. 코올로직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오클랜드 북서쪽에 있는 그린하이트 지역의 임대료도 지난 1년 동안 18% 하락했습니다. 이는 오클랜드 북부교회 언스월스 하이트의 임대료가 18% 하락한 것과 함께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1월 사이 전국에서 임대료 중간값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비해 전체 오클랜드 지역의 임대료는 같은 기간 동안 0.6% 하락했습니다. 그린하이트와 언스월스 하이트 뿐만 아니라 코올로직의 임대료가 가장 많이 하락한 상위 10개 지역 중 다른 오클랜드 교회 지역에는 웨스트미어 마이너스 13%와 남부 클로버팡 및 마누카우 각각 마이너스 11%가 포함됩니다. 한편 코올로직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 동부 내륙 교회 지역 코이마라마에서는 임대료가 18%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와이에케 아일랜드의 교회 지역은 12%씩 상승해 그 다음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백상아리 그레이트와이트 샥스 데이지가 베이오브 플랜트의 와이히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레이트와이트 추적앱의 데이터는 지난주 마흥간 위산에서 추적된 후 와이히 비치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데이지를 찾았습니다. 한편 두 번째 상어인 타카미는 목요일 마타카나 아일랜드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적됐습니다. 상어는 작년에 비영리 지속가능한 해양협회의 창립자인 전문가 라일리 에일리어스에 의해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데이지는 12월 3일 보헨타운에서 태그됐습니다. 백상아리는 1953년 야생동물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으며 이는 상어를 사냥하거나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레이트와이트 앱과 지속가능한 해양 웹사이트를 통해 에일리엇 박사가 추적한 상어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너스픽에서 ngq에서 승인한 무료 영어 코스를 준비하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이후 심각한 데이터 유출이 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회계년도 상반기에는 147건인 반면 이번 회계년도 상반기에는 207건이 접수됐습니다. 데이터 유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의료 및 사회 지원, 공공행정 및 안전, 서비스, 교육, 훈련, 금융 및 보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적 오류 침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메일 오류와 무단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반면 악의적 침해의 주요 원인은 피싱 공격, 스팸 또는 사기를 위한 이메일 시스템과 랜섬웨어를 포함한 악성 소프트웨어 설치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지진과 집안 변형이 8개월 동안 계속 기록되고 있는 타워포 호수에서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화산활동은 작년 5월에 시작됐으며 GNS 사이언스는 경보 수준이 1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진도 5.7의 지진이 발생해 타워포 호수에 작은 쓰나미가 발생한 후 한 달 동안 총 758회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GNS 사이언스는 계속해서 화산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호수 주변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 화산 모니터링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0원 5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8원 4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2원 69전입니다.